이번 시간에는 다큐멘트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다큐멘트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 DOM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동시에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노드이기도 합니다. DOM 트리에서 이 다큐멘트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말단에 있는 엘리먼트로 시작을 해서 이 html 엘리먼트를 통해서 엘리먼트까지 왔고 모든 문서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공통의 조상인 노드를 경유해서 지금 우리는 다큐멘트까지 온 겁니다. 그리고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DOM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일종의 규격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html 문서에서 이 다큐멘트라는 객체가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html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객체가 정의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큐멘트 객체라는 것은 결국 html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러한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html 다큐멘트라는 객체는 이 html 문서 전체를 대표하는 객체이면서 전체를 대표하는 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말이 좀 추상적인데요. 우리 코드를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죠. 자, 우선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은 웹페이지인데요. 자, 이 웹페이지를 제가 콘솔 창을 열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한번 실행을 해보죠. 자, 우선 다큐멘트 객체는 윈도우 전역 객체의 하위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지금까지 다큐멘트라고 썼었지만 뭐 윈도우 다큐멘트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죠. 즉 다큐멘트 객체는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이다 라는 것이고요. 윈도우 객체는 전역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큐멘트만 쓰면 예, 암시적으로 윈도우가 앞에 붙어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,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큐멘트 그리고 그리고 다큐멘트 노드도 사실 노드 객체의 자식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노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징에 차이드노드라고 하는 거 당연히 다큐멘트 객체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차이드노드를 하게 되면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문서 전체를 대표하는 이 노드가 갖고 있는 자식들 자식 노드들이 이렇게 리턴이 되는데요. 자, 첫 번째 자식 노드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독타입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자, 여기서 HTML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, 이거죠. 이거는 바로 이 문서에서 여기 있는 이 태그 있잖아요. 이 문서의 어떤 형식을 정의하는 저 태그를 가리키는 객체 또는 노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다큐멘트 객체의 두 번째 자식을 열람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는 태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여기 있는 이것 자, 두 번째 객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 HTML 문서 전체 지금 잘려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자, 여기 있는 이 문서 전체가 바로 다큐멘트 객체의 노드의 두 번째 노드라는 것이죠. 두 번째 자식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, 이 문서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요소는 이 HTML이라고 하는 저 태그와 독타입이라고 하는 문서의 형식을 정의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웹페이지에서 가장 어른이죠. 예, 최상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그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다큐멘트 객체는 이 문서 전체를 대표하는 객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 다큐멘트 객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?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.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우선 어떤 노드를 생성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큐멘트 객체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를테면 제가 다큐멘트 점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하고서 li라고 하게 되면 자, 여기 있는 이 li는 li 태그를 의미하는 엘리먼트 객체가 저 li라고 하는 변수에 담긴 것이죠. 즉, 다큐멘트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에 소속 될 수 있는 엘리먼트나 노드를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노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append child나 뭐 이러한 메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성한 이 엘리먼트의 객체를 어떠한 엘리먼트의 자식으로 추가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서 안에 실제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바로 이 문서 전체를 대표하는 다큐멘트가 하는 중요한 일은 그 문서에서 사용될 어떤 노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. 자,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노드 관련된 부분에서 자, 여기 노드 변경 API 뭐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살펴보진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문서의 정보에 대한 API를 제공하는데요. 자, 이 문서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문서의 제목이라든지 또는 이 문서의 URL이라든지 아니면 이 문서가 어떠한 사이트를 경유해서 이곳에 도착했는지를 의미하는 리퍼러라든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제공한다 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이거는 한번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,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제가 document.title이라고 하면 이 문서의 제목은 여기에 있는 복잡하게 있지만요 여기 보이시죠? 이 title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이 문서의 제목이 있는데요 저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져올 때는 document.title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자, 이곳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은 아멘